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잠깐의 조회수 증가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금방 사라집니다. 마치 안개나 신기루처럼. 그래서 이게 그리 오래 가진 않아요. 단계 반짝하고 보셨다가 또 지겨운 분들, 아 너무 길어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쓱 사라지시죠. 그러면 다시 예전에 조회수로 가겠죠. 그러면 예전에 아주 골수의 팬분들만 계속 또 들으실 겁니다. 그래도 잠깐 아 이런 놈 있구나 듣고 잊어졌다가 와 대한민국에서 저 출산 심각해진다 이런 뉴스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생각이 나시면 방문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국가 망하는 그때까지, 나라 망하는 그때까지 유튜브는 계속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셨으니까 이거 기존의 분들은 반복해서 재미없겠지만 새로운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잠깐만 재방송해 드리고 짧게 난로 좀 먹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그래 대한민국이 역시 최고야 살기 정말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대한민국의 의료는 최고야. 야 대한민국 많은 나라 별로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짜 의료가 최고일까? 우리의 지금 의료가 최고라면 지금 왜 최고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진실을 한 번 얘기 드리죠. 우리가 의료가 좋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뭘까요? 의료가 좋은 건 어느 나라나 심지어 굉장히 후진국에서도 돈만 굉장히 많으면 의료는 아마 좋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런 나라일수록 소득에 비해서 그 최고의 의료를 접하기까지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이제 세금이 많이 증가하고 난 다음에 소득 대비 의료를 충분히 만족스럽게 받기에는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의 의료가 약간은 공산주의국과 비슷한 그런 형태죠. 우리나라는 그 중간 영역에서 굉장히 자유도도 높으면서도 의료를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료가 굉장히 좋아, 살기 좋아, 이렇게 좋은 나라 별로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 질문은 좀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좋은 의료 서비스를 지금 같은 정도에서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냐? 자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왜? 결국은 좋은 의료 서비스가 풍부하다 이 꼴 뭐다? 많은 의료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의료 보험을 우리가 크게 부담하지 않고 지속되면 되죠. 그러면 오케이 좋아. 문제는 뭐죠? 결국은 우리가 여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의료, 이 좋은 서비스, 이 저렴한 의료 비용을 내면서도 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그리 길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잔소리 드리는 거예요. 병원 자주 가라.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의료 쇼핑 해라. 왜? 그게 이제 한 10년, 15년이 지나면 진짜 대단한 추억파리가 될 거예요. 아버지! 병원을 그냥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이러고 가셨다고요? 이런 치료를 그렇게 싸게 편리하게 그냥 오늘 아프다고 바로 병원 가서 그렇게 진찰받고 치료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진짜 추억이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하는 추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 10년, 15년만 지나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구조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죠. 일본은 모두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할수록 일본은 정말 대단한 나라고.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지금 하나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세대별로 의료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 그래서 저기 밑에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은 뭔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죠? 그러면 저 빨간색이 뭐냐면 의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의료비. 의료비란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지불되는 비용이겠죠. 다만 전체 의료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을 갔다. 그러면 내가 병원을 가서 치료받은 것에 대한 전체 의료비용.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의료비용에 대해서 상당수를 국가나 혹은 공동체 형태에서 지불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건 전체가 아니죠. 물론 이제 전체의 나라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주 그 최상위의 어떤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험 같은 것들 혹은 국가의 비용 지불 같은 게 거의 없고 자부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신 뭐 돈이 많으니까 난 그런 치료를 받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의료에서는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내 의료비의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저 빨간색이 뭐냐면 의료비예요. 전체 지불되는 의료비. 그 다음에 위쪽이 있죠. 위쪽은 뭐냐. 위쪽에서 두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밑에는 녹색이 있고 위에는 푸른색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밑에는 일반 의료비. 빨간색은 의료비인데 그러면 그 반대편에 위에 두 가지 저건 뭘까. 근데 저기에서 큰 차이가 뭐죠. 파란색은 20에서 24세부터 본격화되죠. 반면에 녹색은 심지어 0에서 4세도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녹색디가 뭐겠어요. 자기 부담이에요. 자기 부담. 쉽게 얘기해서 의료비용에서 자기가 지불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냐. 다만 이제 저기 위에서는 저 녹색디의 0에서 4세는 그럼 누가 내. 그건 아마 부모겠죠. 그래서 15세에서 19세 정도까지 20에서 24세 정도까지의 요. 이건 아마 부모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많을 것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20에서 24세 정도가 넘어가면 자기가 이제 내는 비용이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녹색이 어떻게 보면 자기 부담. 자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불하는 비용. 근데 저기 위에서 푸른색이 있죠. 즉은 보험료예요. 보험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납부하는 보험료. 내가 의료를 직접 치료한 그거 말고 내가 일본 사회에서 지불하는 의료보험. 마치 우리의 의료비용이라고 매달 매달 내는 이제 보험료. 의료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성년은 내지 않죠. 근데 어디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하죠. 바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0에서 24세부터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밑에는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전체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에 그래프는 푸른색, 파란색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이제 의료비용, 의료보험료고 그 다음 녹색디는 부모가 됐던, 자기 본인이 됐던 아니면 자녀가 됐던 자기 부담 비율. 자 보험료와는 별개로 자기가 병원 가는 사람 이 뭐 가족이 됐던, 형제가 됐던, 자녀가 됐던, 부모가 됐던 자기 부담 비율. 보험료와 별도로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본 사회의 특징을 한번 보면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20에서 24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25세에서 29세에는 거의 배로 증가하죠. 그리고 보험료의 증가는 거의 뭐 대각선이에요. 5세 단위로 해서 23, 26, 29, 31, 33까지 저게 얼마냐 하면 만엔이에요. 만엔. 그러면 대략 23만원, 25만원, 29만원, 31만원, 33만원. 이게 전체 평균이니까 정사원의 일반적인 소득자는 굉장히 많이 내겠죠. 저기 20에서 24세가 월, 그러니까 연 단위로 100만원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내는 셈이죠. 월 단위로 해도 9만원 이상을 내는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내는 구조예요. 아무래도 일본 애들은 이미 20대 전반에서 20에서 24세 사이에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적겠죠. 그리고 25세에서 29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요. 대졸자들이 이미 다 취업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조차 대부분 다 취업을 하고 정말 많이 내기 시작해서 190만원, 230만원, 260만원, 290만원, 310만원, 3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2014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꽤나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50에서 54세에 최고 정점을 냅니다. 연 단위로 해서 330만원 평균을 내고 정사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내겠죠. 한 4, 5천, 그러니까 4, 5백만원 이상을 내겠죠. 이게 전체 평균이니까 그러면 4, 5백만원 낸다고 하면 일본에서 소득 기준으로 하면 평균으로 450, 그러니까 4,500 정도 전체 평균 내면 그 정도 소득이기 때문에 대략 한 소득에서 한 10몇 프로 이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보험료 내고 연금 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일반적인 준조세나 사실상 그런 공적인 비용들을 다 내면 보통 소득에서 한 34에서 35 정도가 손삭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8에서 9% 정도는 정부가 부담해 주는 공적인 형태로 정부가 부담해 주는 형태. 그래서 전체 세금에서는 유럽과 일본이 똑같아요. 대략 한 40% 초반 정도로 해서 비슷해요. 그런데 유럽은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이 대부분 직접 부담하는 구조고 일본은 그래도 체력이 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 9에서 10%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 주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근로에서 부담하는 비용 정도는 한 33에서 34 정도로 굉장히 억제하고 있다. 그 억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좀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소득에서 한 33%, 34% 정도는 그냥 순삭이 되는 거다. 그래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 영상에서 했죠. 여자의 소득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막혀 있어요. 그러면 연소득으로 봐서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기준에서 3분의 1은 그냥 순삭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금이나 일반적인 비용으로 다 순삭이 돼요. 그러면 얼마예요? 3천에서 1천만 원이 나가버려. 1천만 원 이상이 나가고 그러면 3천을 벌어도 2천이 남아요. 2천에서 그다음 주거비가 일본에서 보통 이제 뭐 싸게 해도 6, 70만 원. 그다음에 좀 대두시에 괜찮은 지하철역 근처로 가면 뭐 7, 80만 원 이상 올라가고 하죠. 그러면 3천을 벌어요. 3천에서 1천만 원은 세금으로 순삭이 되고 그다음에 대략 한 1천만 원 정도는 주거비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비용이죠. 그러면 3천을 벌었어. 근데 2천이 이미 순삭이야. 기본 순삭이고 나머지 1천만 원이 남아. 1년에. 근데 그 1천만 원으로 먹고 살고 뭐 문화생활하고 옷 같은 거 사고 그다음 교통비나 일반적인 비용들을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자가 혼자 한 3천만 원 평균 정도를 벌면 이게 30대 중후반을 넘어가면 그냥 매달 매달 생면 영장을 하는 것 뿐이에요. 소득을 3천 벌어도 거기에서 저축을 하거나 뭔가를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매달 벌어서 다 내고 그냥 다음 달 통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여자들이 혼자 살아 독신으로 살아가면 30대 중후반을 넘어가면 대도시에서 일반적인 교통이 어느 정도인 지역에 살면 저축 자체를 못해요. 왜 일본 여자들이 20대 초중반을 지나는데 이미 결혼을 하고 전업주부가 되는 게 꿈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자기가 웬만큼 노력해서는 독립해서는 살아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뭐 이런 거 좀 접어두고 왜 여자들이 결혼을 꿈꾸고 전업주부가 꿈인지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여자가 왜 손진국의 여자가 저렇게 나약하지 이런 대한민국의 이상한 바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서 그래서 일본에서 30대 이후에 독립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건 남자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 못 살아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일본으로 워홀 가고 일본으로 취업해서 가는 여자들이 독립해서 결혼 안 하고 그냥 살아가면서 일본은 가지 마세요. 그거 혼자 못 살아요. 일본 그건 진짜 투덜투덜 대고 돌아와서는 이제 일본을 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자 혼자 이제 개꿀 빨면서 심지어 일본 가서 혼자 살아가는 근데 그게 20대 때는 그래도 버티거든. 근데 30대 넘어가고 체력은 빠지는데 소득은 별로 오르지 않는데 나가는 비용은 많아지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매달 지나도 저축을 못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입이 닭발 나와서 한국으로 결국 도망쳐와서 야 일본 그게 뭐 시X 기업도 취업해서 돈도 못 모으고 환경은 뭐 그렇게 투덜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 혼자 살아가지 말라라고 애초에 구조를 짜놨죠. 그렇게 혼자 살아가지 말아야지만 국가가 지속 가능하죠. 결혼하고 애 나오니까.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면 안 되는 거야. 여자가 혼자서. 그래서 여자 혼자 살아가지 마세요. 라고 구조를 짜놨는데 여자 혼자 살아가지 마세요. 라는 나라에 대한민국의 여자가 가서 혼자 살면서 입이 닭발 나와서 시X 일본에서는 혼자 다리가 힘들어요. 이러고 이제 와서 이제 투덜투덜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워홀 카페나 어디 뭐 일본 정부 카페나 여행 카페나 그런데 와서 일본이 뭐 잠깐 여행하기는 좋은데 뭐 돈 벌고 살아가기에는 별로예요. 어떻게 보면 시X 자기 대가리가 빠가다. 뭐 어쩌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면 저 그래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바로 경제활동인구. 보통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경제활동인구라고 하면 25세에서 대략 한 65세 조금 안 되는 60세 정도 경제활동인구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군대 때문에 20대 전반은 순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제 1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자체도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폭이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그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이 이런 세금을 내는 거예요. 다른 연금이나 다른 비용도 내지만 이 의료비용도 보험료도 이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되겠죠. 그러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개개인들이 부담할 비용이 적겠죠. 하지만 개인들이 의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은 적게 내는데 의료비용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가장 의료가 좋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활동인구가 최대 정점을 지나는 그 정도에 있을 때 국가는 의료비용이 가장 부담이 적으면서도 받기 좋겠죠. 그래서 그런데 일본은 이제 멀리 간 국가잖아.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지금 35세 혹은 40대 정반 정도에서 대략 의료비용이 어느 정도죠? 120만원, 130만원 170만원 자기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의료비용은 적죠. 그리고 이 자기가 이용하는 의료비에 비해서 자기가 내는 비용이 이제 역전이 되는 적게 내는 그 정도가 어느 나이대부터죠? 저기 보시면 60에서 64세죠. 60에서 64세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용하는 의료비용은 360만원인데 자기가 지불하는, 내는 비용은 220만원 정도예요. 즉, 이제 60에서 64세 일본에서 은퇴하는 정도가 되면 자기가 내는 비용이 굉장히 이제 자기가 이용하는 것보다 역전돼서 결국 이 얘기는 뭐죠? 국가에서 이제 부담되는 이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에서는 이제 10대 중반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내는 거에 비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 이들이죠. 마찬가지로 60대 이제 초, 중반을 지나는 그 은퇴하는 그 시점에 또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내는 비용이 적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10대 중후반에서부터 시작해서 60대 초반까지가 국가의 의료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그 숫자, 그 인구 숫자가 어느 정도 그 경제활동 인구가 어느 정도 나에 따라서 개개인들의 부담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게 적을수록 혹은 노인이 많을수록 개개인들의 경제활동 인구의 부담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일본은 어쩌죠? 전 세계에서 노인의 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예요. 첫 번째. 그리고 굉장히 멀리 간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65세 이상부터 시작하면 의료비용 정도를 보십시오. 5세 단위로 해서 450만원, 610만원, 770만원 80대가 넘어가면 정말 놀랍게도 920만원 그 다음 85세에서 89세는 천만원이 넘어요. 우리가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한참 경제활동을 하는 30에서 34세에 1년에 이용하는 의료비용이 11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80에서 84세 그 다음 85세에서 89세가 되면 1년에 이용하는 의료비용이 920만원에서 천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보통 은퇴하고 정기고령 70에서 74세까지로 우리 보통 정기고령자라고요. 그런데 은퇴하는 건 보통 64세 정도죠. 그럼 65세부터 74세까지의 이 정기고령자는 사실 의료비용 증가에서 크게 부담은 되지 않아요. 저기 보시면 450에서 610만원이요. 그런데 자기가 근로하면서 냈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마이너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생애 전체에서 냈던 비용과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는 비용.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80대 넘어가면서 75세에서 79세 그 다음에 이때부터가 이제 후기고령자고 이 넘어가면서부터는 770만원, 920만원, 1000만원, 1900만원, 1030만원, 1090만원, 1160만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리고 이건 한참 경제활동을 하는 30대 정도에서 비하면 거의 8배에서 10배 정도예요. 그래서 후기고령자 한 명이 보통 왕성하게 경제활동하는 젊은 한 30대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7배에서 8배 이상의 의료비용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특히 거기에서 이제 고령화로 많이 가고 난 다음에는 정기고령자가 아닌 후기고령자가 증가하면서부터 국가의 의료비용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일본이 일본도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 정도까지는 모든 노인을 직접 우리는 어 의료 적극적으로 제공하면서 우린 그 돈에 노인들 다 의료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라고 자만심에 쩔었어요. 이게 90년대 후반까지 일본이에요. 근데 이게 90년대 후반 지나고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일본이 2005년에 초구령 국가로 진입해요. 근데 그 초구령 국가로 진입하기 한 5년 10년 전에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 막 연구를 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이 쭉 그때도 이제 일본은 젊었으니까 쭉 증가하는 정도에서 이제 초기 노인들로 들어가고 이제 후기 고령자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본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 본격적인 증가가 일어난 게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겠죠. 그 증가 정도에서 이 후기 고령자가 이용하는 의료비용이 이용하는 의료비용이 거의 경제활동 왕성하게 할 때에 거의 10배 가까우니까 여기에서 일본이 깜짝 놀라버리고 와 이거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일본이 노인에 대한 정책이 180도 바뀌어요. 아 우리가 이걸 직접 노인들을 병원으로 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그건 국가 파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노인들이 병원으로 가지 않게 주거에서 혹은 자기들이 평생 살아왔던 그 동네에서 가급적이면 어떤 중심의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당연히 거기에서 출장 형태 그래서 일본에서는 개월을 평가하고 노인이 되면 이제 개월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몸의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럼 등급이 나눠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뭐 이럴다면 건강하면 뭐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면 뭐 주당 2, 3일 정도 방문하는 간호사 정도 급이 있다. 그 다음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동이 불편하거나 몸에 어떤 건강이 나쁘거나 병이 있거나 뭐 그러면 거기에서 등급이 쫙 나눠져요. 겨우 등급이 나눠지고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거의 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 방문하는 그리고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의료비용이 의료비용이 그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일본은 이 사람들이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서 오래 머물러 버리는 건 가장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건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일본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잘 보면 그 동네에 데이케어 센터가 있어서 주로 이제 그쪽으로 가서 공동으로 어떤 관리를 받고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할 때는 집으로 가죠. 집 근처에 이제 그 데이케어 센터 근처로 가서 그 주변에서 이제 있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가고 집에서 좀 쉬다가 다시 또 그쪽으로 가서 또 같이 생활을 하고 관리를 받고 아니면 야간에는 이제 방문으로 받고 자 요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노인들이 병원으로 덜 가야지만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이걸 2000년대 초반부터 구조를 대개혁하고 완전 구조를 다시 짜서 그나마 일본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증가해버리고 일본의 장수 국가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증가해버리니까 저 의료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후기 고령자에. 그럼 이제 얘기를 드려볼게요. 다음입니다. 이게 일본과 우리의 인구 구조예요. 왼쪽이 일본이고 오른쪽이 우리예요. 일본은 이미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어느 정도요. 굉장히 두툼하게 많죠. 오히려 15세 미만의 아이들보다 그래프 정도로 보면 노인들의 정도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의료비용이 최소 7, 7배, 8배 이상이 들어가는 그 노인들의 정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일본은 의료대개혁을 하고 그나마 꾹꾹꾹 버티고 진짜 버티고 버티고 악작같이 버티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40년 정도가 되면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노인들 초고령 국가로 진입하고 난 다음에 노인비중이 다시 감소하는 그러니까 노인 숫자가 감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노인비중이 다시 감소하는 첫 국가가 되는 게 바로 일본이에요. 2040년이 지나면 2040년 초반부터 일본은 그 지점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2040년대가 되면 전세계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노인증가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에 전세계가 힘들어하고 노인증가로 힘들어하고 의료비용은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그 시점에 일본은 노인비중이 드디어 감소하는 첫 번째 국가가 돼요. 놀랍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악작같이 구조를 쥐어짜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든 지구상의 나라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건 어떤 나라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시간차가 존재할 뿐이고 가장 먼저 기대기를 쳐맞고 이 벌을 받은 게 일본일 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다 이걸 지나가야 돼요. 문제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봐보세요. 대한민국은 아직 저기에서 보시면 후기 고령자 75세 이상의 비중을 봐보세요. 75세 이상의 비중과 대한민국은 지금 출산율이 극감하고 있는데 이 극감하는 애들의 비율보다도 더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은 적죠. 즉 이 얘기는 뭐다? 대한민국은 아직 개개인들의 경제활동하는 이들은 뭐죠? 가장 많아요. 경제활동하는 이들은 우리는 아직도 3,4년 동안 더 증가를 해요. 국가인구 구조는 감소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2,3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당연히 이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이들이죠. 세금을 내는 이들이죠.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은 우리는 아직 통계상으로는 약 3,4년 정도는 더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시작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의료비용으로 본다면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장 많은 시점을 지나고 있고 당연히 구성원 개개인들의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은 적어요. 하지만 의료비용을 굉장히 많이 받는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는 매우 적은 상태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지금의 65세 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후기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기고령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앞으로 2024년 중반은 초고령 국가 진입하죠. 저 많은 분들이 더 심각한 건 65세 정도부터 봐보십시오. 60세, 55세, 50세, 45세, 잠깐 빠지지만 40세 정도에서 또 우리는 거의 15년에서 20년 정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은퇴 직전의 사람들이 연이어서 계속 은퇴를 하고 노인으로 진입합니다. 그래도 이게 5년, 10년 정도는 다행이죠. 이게 한 15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전기고령으로 갔던 사람이 후기고령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우리는 박살나버리는 것이죠.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죠? 일본은 이제 약간 힘든 시기만 한번 보내면 그러니까 단가의 주니어 세대 저도 50대 피크를 찍는 저들이 이제 한번만 노인으로 지나가버리면 일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국가를 탈출하는 상태예요. 반대로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상태예요. 일본과 우리는 비교체험 극과 극으로 정반대의 상황인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아야죠.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 전혀 없이 와 대한민국 의료 좋아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살기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더 심각한 건 국민 개돼지 새끼가 무식한 건 상관 없지만 정부나 국가의 지도자나 국회의원들은 이런 심각성을 알고 있고 당연히 그러면 의료보험을 충분히 쌓아놔야지만 미래의 젊은이들이 부담을 그래도 좀 덜 상승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료보험의 의료보험의 고갈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의 젊은 애들은 뒤지는 거야. 지옥에 사는 거야. 이들은 세금의 증가에서 전세계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폭발적인 세금 상승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옥일 거예요. 지옥. 자 인구 구조를 한번 봐보세요. 위에 게 일본이에요. 지금 1억 2천 이고 그 다음 저기 밑에서 노인인구가 지금 29%를 넘어가고 있어요. 엄청나죠. 반면에 밑에 우리나라를 봐보세요. 차이가 뭐죠. 중간에 경제활동하는 인구 일본은 7200만에서 노인인구가 3700만이에요. 무려 경제활동하는 인구의 절반 이상 정도가 노인인구예요. 놀랍죠. 인구에서 58%가 일을 하는데 29%가 이미 노인이에요. 어마어마한 부담을 일본은 지금 감소하면서도 꽉꽉 버티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를 한번 봐보세요. 밑에 경제활동인구가 3600만 근데 대략 노인인구가 한 900만 넘는 그러면 일본의 58%와 29%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예요. 70% 넘는 정도와 노인인구는 아직 20%가 안 되는 17%예요. 너무 부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의료보험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갈이 되는 정도로 헤프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인인구가 20%를 넘고 25%를 넘고 30%가 넘는 그 시점에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데 이미 의료보험이 고갈되어 있다면 그건 부가식으로 물론 지금도 의료보험은 부가식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의료보험 증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준조세의 증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의 혹은 미국의 백인이나 이런 양서양 애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너무 살기 좋다면서 이제 빨아주면 또 대한민국은 그 코쟁이 백인들이 이제 대한민국 멋지다 살기 좋다 그러면서 걔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면 와 한국 살기 좋다 뭐 시발 지랄을 하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불과 15년 20년 25년 전에는 그렇게 살기 좋았던 부담 없는 국가가 어디였다? 일본이었죠.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 동남아로 넘어가겠죠. 국가라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최대 팽창에서 가장 버블 있고 그 버블이 이제 지나는 상태에서 국가는 뭔가에 망하거나 법을 붕괴시키고 버티는 그 두 가지 선택을 하겠죠. 일본은 스스로 법을 붕괴시키고 미리 미래를 대비했고 그 다음으로 그걸 지나갔던 나라들이 남유럽이에요. 그리스, 스페인, 히트니 그런데 걔들은 그 축제를 끝까지 즐기다가 붕괴를 해버렸죠. 겨우겨우 이유 속에 있어서 형님이 어떻게든 끌고 가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다음으로 지나는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스스로 이걸 법으로 붕괴시키고 구조를 개혁하고 미래를 대비할까요? 아니면 남유럽처럼 파티를 끝까지 즐기다가 붕괴를 해버릴까요? 저는 버티다가 그냥 붕괴를 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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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어떤 국가나 경제활동인구가 최대치가 될 때는 버버리깁니다. 일본이 경제활동인구가 최대치가 됐을 때 그러니까 노인의 비중은 적고 최대치 일본이 69%인가 7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인구 비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지금 58%죠. 우리도 지금 딱 70% 초중반 초반 이 정도에서 보통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활동인구가 최대 정점을 찍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냐 제가 즐기라 즐기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국가의 구조 인구 구조에서는 최대 정점을 찍고 이제 그 정점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해가 국민 전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제 서로 패거리를 나눠놓고 싸우죠.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에서 문재인 같은 애들이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의 구조로 나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문재인은 샴페인을 따고 최대의 축제를 벌려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진보좌파는 시바바 불과 얼마 전에 문재인일 때는 그렇게 여유있고 좋고 돈 넘치고 좋았는데 지금 지옥 같잖아. 윤석열이 뽑아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손가락질하고 여기에서는 야 시발 지난 정부에서 미리 미리 대비를 했어야지 라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있죠. 하지만 결국 국가의 구조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의 비극이에요. 이 왔다갔다 핑퐁하는 정치의 비극에서 지금 같은 상황들이 이제 대비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우리는 미래를 마주하는 것이죠. 그나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구조개혁을 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마음에 안 들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만약에 다른 어떤 그분이시면 과연 똑같이 문재인 시즌2로 버블을 최대 키웠으면 어느 정도 했을까요? 그건 뭐 아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왜 의료가 좋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는 지금 같은 의료를 즐길 수 없다는 것도 아시겠죠? 지금 병원 자주 가고 열심히 가요. 별것 없어도 가고 감기라도 가고 왜 이제 한 5년 10년만 지나서 이런 의료를 경험 못해요. 지옥 같은 상황만 있어요. 세금 증가? 뒤지겠죠? 감사합니다.